그 소재를 선택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신선해야된다 독특해야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셨다면 왜 그렇게 보이는지 저도 잘 설명이 안될 만큼 저는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약간 나의 독재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문 기사를 보고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고 갔다라는 대역과 함께 리허설을 치르고 갔다라는 그런 팩트에서 시작한 얘기를 해서 제가 굳이 이게 현실 같으면서 현실 같지 않은 어떤 뭔가 독특한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굳이 뭐 이렇게 독특하려고 이렇게 선택한 소재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기사를 보면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